이제 뭐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죠. 취임식이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일정을 거의 마무리해가면서 그동안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발표를 했고요. 또 모빌리티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인수위에서 나왔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전기수소차, 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가 결국은 핵심 성장 동력이 되도록 육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 생태계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많이 만들고 또 수출까지 잘 하려면 부품 생태계가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또 자동차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만큼 부품 생태계가 잘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올해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3 단계 그리고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단계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역시 민간의 기술 개발 또 실증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정밀 도로 지도 같은 첨단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법과 제도가 사실은 지금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안전 기준이랄지 관련 보험 제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잘 완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또 관심이 많은 도심 항공 교통입니다. UAM이라고 불리는데 UAM의 상용화가 세 번째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실증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 이착륙장이랄지 관제 시스템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은 민간에서 이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좀 혁신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그런 개인 모빌리티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 물류 빅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를 하고 그리고 안전 기준 마련 또 부품 국산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하면 차세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미 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뛰어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30년에는 한 두 배 정도의 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시장이고요. 특히 차량 공유나 데이터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한 서른 배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라고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역시 모빌리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었고요. 인수위에서는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나 산업 구조나 인프라, 또 도시와 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모빌리티 대전환을 통해서 국민들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주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